안녕하세요 저희 꼬복 보동입니다 외국어 영상은 인터뷰 TV 적응시켜서 안녕하세요 저는 보동입니다 얘는 보동입니다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인데요 12월 24일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12월 20살 오늘 근데 1년 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왔죠? 이게 엊그제 아닌데 엊그제 같지 않은데요? 1년 같은데요? 네 어쨌든 어제 1년이 다녔는데 배경이 바뀌었죠 왜냐면 이사를 갔기 때문인데요 저번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그거 다른 사람 편지 읽어주게요 아 맞습니다 맞아요 다른 사람 편지를 서로 읽어줬죠 저는 작년에 열심히 바늘 잡기 때문에 오늘도 빨리 뽀동이 편지만 알고 저는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뽀동이 편지를 읽고 퇴장하도록 할게 뽀동이 편지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1 GO GO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잡혀있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퇴장할거에요 뽀동님이 읽을 때 짠타 할아버지에게 뽀동 짠타 할아버지 짠타 할아버지 짠타 할아버지 아씨 보지아 보지아 그리고 어디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다시 시작합니다 짠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리오 오디세이랑 로아 바아문트 확전판이랑 사이크롬 라그나워크 랜덤 고스타를 한개만 주세요 그럼 그럼 아 그럼 아 그렇게 여러분 제가 안보이는게 아니고 포동이 글씨가 안보이는거에요 너무 가봐요 글씨 읽어보세요 못야보겠죠 그럼 그럼 뭐라고 읽을? 그렇게 해주세요 아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이게 뭐야 이거 최대 최대 반 안쌉었습니다 이번에는 형 포구 São 포구 포구로 포구 프로 저는 이뤄겠습니다 저는 그 동 고정 잘訂閱 그가 구독을 눌러주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뽀뽀가를 읽어볼겁니다. 여기 들어있네요. 뽀뽀가 너무 길게 썼어요. 산타 할아버지께 뽀뽀. 산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X라예요. 왜 나는 이라서. 뽀뽀도 얘기하면 안되죠. 저는 뽀뽀예요. 산타 할아버지께 뽀뽀. 산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나는 뽀뽀예요. 이제 5학년 크리스마스를 만나는데 이제 내일이 되면 저희 크리스마스는 끝이네요. 어쨌든 중학생도 선물 주세요. 왜냐구요? 저는 응애니까요. 근데 처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길게 쓰는 것 같네요.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H. 아 이게 아니고 일단 오늘 12월 24일이니까 산타 할아버지께. 메리 크리스마스. W.E.R.A.C.R.E. 그런데 현지 올해는 제가 착한 일을 진짜 엄청 많이 했어요. 그니까 산타 크로스 할아버지도 선물 제가 원하는 거 주세요. 일단 제가 원하는 생일선물 말.. 말.. 샵? 말납 말납 드릴 반납 드릴게요. 뽀뽀님. 뽀동이가 글씨를 잘 못 읽으니까 좀 알려주세요. 아니 이거를 왜 못 읽어. 어. 여기 여기 반납 드릴게요. 말.. 말씀드릴게요. 진짜 말입니다. 시작합니다. 1.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디빈 그레이티스트 라파엘 2.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디비 아스트랄 스프리걸 길티 롱비네스 3. 닌텐도 닌텐도 스위치 마리오파티 슈퍼스타디 마지막입니다.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베니쉬 파워즈 와이 산타는 와이 이거 너무 많은 걸 그래도 뽀뽀를 위해서 줄 거야 이 4개를 다 주신다면 저는 진짜 소원이 따로 없겠네요. 흐흐 30만원이 닌텐도 사주셨으니까 해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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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겠죠? 그럼 행운을 빌게요. 행운을 왜 빌어? 행운을 벌게요. 빌게요 마케팅 빌게요. 마지막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뽀뽀가 마치는 진 빌 엥? 뭐라고? 응 뽀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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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는 것 뽀뽀가 마치는 것 뽀뽀가 마치는 것 뽀뽀가 잠만 아니 이거지 좀 봐 ㅋㅋㅋㅋ то 올렸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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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생각보다 작네 생각보다.. 응? 오셨네 응 오셨네 야 연습때는 지금 둘인데? 조정한정은? 이건? 열심히 오이 시작 자, 생각보다 기쁘네요 귀여워